진피를 구성한 콜라겐 타입과 100% 일치하는 성분의 진피 콜라겐 앰플 히알루로닉 메조체인지 롤러가 피부를 깨워주고 미세한 피부끼를 열어 앰플을 피부 깊숙이 넣어주는 것 앰플 바르고 파우치를 열어서 롤러를 손잡이에 딸깍 끼우고 얼굴 전체에 롤링 롤링 동안 피부 관리 끝 저는 2회 정도 사용해 본 것 같아요 롤러 사용했을 때 롤러에 있는 침들이 피부를 약간 기분 좋게 자극하는 느낌? 그래서 다른 제품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제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거는 피부의 탱탱함? 이런 물감? 그런 거가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침이 있어서 그런지 피부가 되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아기 피부처럼 탱탱해졌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한 2회 정도 사용해 봤는데 사람들이 한 2주만 해도 뭐 했냐? 피부과 갔다 왔냐고 저는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